아 정국이 수고했는데 야 다리도 다쳤는데 수고했는데 형이 빌어줘야지 그래 정국아 형 너 걱정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형 너무 감사해요 형 너무 감사해요 그래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형 평생 형만 믿고 갈게요 형 평생 형만 믿고 갈게요 그래 우리는 평생 함께 하는 거지 너무 감사해요 오 어때 어때? 오 대단한데? 진영은 볼까요? 진영 이거 진영이 가자 이거 이기면 진짜 형하고 약속 지켜요 너 오늘 몇 등급이야? 몇 등급인지는 몰라요 아 그만하고 나 이러면 박수 끈다 진짜 금연 헤이 스탑잇 스탑잇 스탑잇시겠죠 스탑잇 스탑잇 스펠링 뭐야?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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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 영호동 먹어봐 맛있지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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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맛있는 거 몸으로 표현해줘 아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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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은 정말 너무 좋겠구나 앞이 무대 가면은 막 가장 아 으 으 으 2 아 아 2 실행 좀 모르겠지만 꼭 어 그레미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움직이 아 we don't have time inn up 시계도 없을 것 같다. 나가줘. 정국아. 와우. 형 가자 정국아. 괜찮아? 그러면 내 방에라도 와라. 내 방에라도 와라. 형이랑 병원 가자. 형 옷 갈아버지야? 아니야 아니야. 괜찮아 괜찮아? 어버지 형? 복마 복마? 안아줘? 알았어. 오빠. 왜요? 이 친구는 앞으로 크게 될 친구예요. 아 진짜? 일단 잘 때 건드려도 깨지 않아요. 찌찌를 만져도 깨는데. 깼는데요? 정말 방해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싫어해. 너 방해하고 있잖아. 잘 봐. 이 친구는 이렇게 털을 만져도 깨지 않고 턱을 만져도 깨지 않고 입을 만져도 깨지 않고 찌찌를 못 깨. 어? 아마 다 쓸까? 밴런 맞아요. 만큼의 엉덩이가 말만 말도 못 하냐? 야 종국아 야 종국아 준비 시작 밥만 먹고 먹고 달라니까 한입 타주 좋잖아요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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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넨 아니야 엎드려 봄날 나는 멤버 땡땡과 땡땡하고 싶다 봄날 나는 정국이와 피터지게 싸워보고 싶다 엎드려 고기도 좀 주시면 안될까요? 아 이 헤어 메이크업 다 하고 왔는데 얘들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 아 진짜 멋있었어요 아 진짜? 고맙다 아 진짜 멋있었어요 준형이 내려오자마자 그러더라구요 야 나 잘했어 아 야 아 나 오늘 좀 잘했어 아 부끄러워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 부끄럽다 아 잘했어 아 좋겠다 아 정국아 너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야 정국아 일로와 야 정국아 일로와봐 야 구셔 엄마 엄마 뒤에 안보나 엄마 형 제대로 범죄 빨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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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마지막이 아니냐네 내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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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너무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WHOEA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더.. 저를 위해서 더 애써해주실 parents 진영이 어디가 안좋아요? 이정제꺼가 좀 안좋아요 광 who 04.7 steps 우수수수수수수수 생각해봐 정신 나야돼